지금부터는 시장을 수급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를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수급 이대로 괜찮은 건지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타객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선물 매도 규모로 역대 5위 안에 들 정도라고 하는데 수급 이대로 좀 괜찮을까요? 수급 사실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특히 오늘 증시를 보신다면 올해 기준을 친다면 제가 보는 게 맞다면 두 번째로 하락이 큰 하루거든요. 제일 많이 하락했을 때는 1월 17일 휴일에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1월 3일 둘째 날 거래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낙폭을 키운 하루고요. 그날 1월 17일 수급을 보시면 그때도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주식을 매도를 했었고요. 선물해서 12,000개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매도가 좀 쌓여 있었던 상황인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도가 없었어요. 선물 조각만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 매도가 나왔던 게 환율이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5일 만에 지금 1,350원에 있던 환율이 오늘 어쨌든 1,400원을 한 번 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00원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어저께 아침에 한 10시까지 외국인 한 12,000개가 선물 매도 나왔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은 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이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환율적인 흐름들이 시장에는 좀 이제는 부정적으로 그전에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다는 시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쪽으로 먼저 시장을 풀어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섹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음식료 업종은 공통으로 사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2차전지 제약바이오 하락 속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은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철강금속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특정 섹터를 산다라는 느낌은 제가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섹터 측면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상승 종목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0개 종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황까지 해서 90, 한 100개 그리고 코스닥도 한 2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 2천 종목이 넘게 있는데 거기서 300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디를 이렇게 주력을 사고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냥 개별적인 종목, 그대의 흐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특징을 찾는다면 어찌 됐든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음식협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 방어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주들이 그나마 낙폭을 줄이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플러스 전환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죠. 현대기아, 지금은 약부합이지만 장중에는 플러스건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타이어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플러스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부분들,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 종목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있는 쪽,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어떤 섹터에 집중 매수하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좀 이 정도면 싼 것이 아닌가 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속에서도 좀 담는 섹터와 종목은 있기는 합니다. 실적이 확실한 섹터와 종목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확실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체크를 해볼게요. 두 수급 주체 모두 효성중공업을 일단은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 외에 에코프로 비엠에도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전일 이제 신고가 찍고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은 괜찮나 봐요. 오늘 이제 송배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이에요. 현대일렉트릭도 15% 하락하고 있고 LS, 가운전선, 대한전선 등도 10% 내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은 다른 변압기라든지 송전선 관련된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덜 오르는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덜 오는 감이 있고 또 실적이 되었던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어차피 지금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개월 뒤 혹은 1년 뒤의 주가 수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쌀 때 일부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매수를 하는 것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밑에서 떠받는 정도의 매수 수준이다 보니까 하락을 좀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물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매세가 오늘 같은 날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보다는 좀 기간조죠. 그러면서 좀 방향성을 4월 말 이후에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치고는 오늘 좀 낙폭이 큰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기간조정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점대에서 10에서 15% 이건 꼭 효성중공업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부분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급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고점이 한 번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 지지력이 어떻게 테스트되는지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테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움직이기는 한데 기관을 따라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일까요? 테스트는?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 한 2주 사이에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습니다. 2만 원 원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어저께 나온 뉴스 오늘은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많은 보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5억 불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이제는 후공종보다는 전공종 사업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한 1년 반 가까이는 후공종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 전공종 기업들은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장이 짓는다라는 거 관점에서 어떤 관심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AI 반도체만 봤는데 이제는 뭐 D라임이라든지 랜드라든지 전통 레거시 반도체도 쇼티지 현상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관심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비 관련해가지고 높은 점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삼성에 이번에 공급한다는 소식도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어저께 이제 급등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급등하고 오늘 같은 날도 급나게 나온다라면 일회성 이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버텨주는 테스트입니다. 장중의 상승폭보다는 오름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더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코리아 FT입니다. 오늘 뭐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더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더 봐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재미삼아, 재미가 아니라 차트를 좀 비교해드린다라면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테슬라 차트예요. 테슬라 차트가 공교롭게도 지난 1월부터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0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160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코리아 FT입니다. 딱 반대네요. 네, 반대 모습이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하락하는 거는 경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우려감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대안 차량들이 뭐 같습니까? 내연기관 차량이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대체제의 차량들을 공급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현대기아 같은 경우 보면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하고의 어떤 대기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인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시장의 불안이 이렇게 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쪽 테마가 좀 시장의 대안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조금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을 좀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 6월 달에 부산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7, 7인지 9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좀 변경돼가지고 그게 공개가 됐을 때 작년에 EV9이 출시가 됐을 때 자율주행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오닉 7에도 자율주행이 탑재가 된다, 되는 것 같은 그 사진을 본다, 디자인, 유출 차량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그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측면 혹은 자동차가 가니까 자율주행들 같이 간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이프티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 8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좀 특별히 더 눈길이 가는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원래는 코리아이프티가 가장 좀 눈에 띄긴 모습인데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클래시스, 조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의료기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이유가 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 제품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나 5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신흥국가 쪽으로 해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가지고 소모품, 특히 미용 의료기기는 소모품 판매 때문에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출 성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혹은 미용 관련된 섹터가 주목을 받는 게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어쨌든 1월달 보면 작년 1월 대비해서 9배 늘어났다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 1월 기준으로 친다면 한 15만 명 이상 국내 월간 기준으로 입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미용 관광 같은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면 미용 제품 혹은 미용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또 자국에 가서도 충분히 관련된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중국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매출 성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감안한다면 클래시스 주가 수준도 그게 나쁘지 않다.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8월부터 고점이 4만 원대 그리고 하단이 3만 원대인데 일단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간다면 저는 일단 한 4만 5천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고 3만 4천 원만 무너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에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으로 클래시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요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